송은재TV 시작합니다. 여야 대치국면, 특히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대치국면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은 여야 대치국면, 이 가파른 전국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비리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지금 나라를 두동강낼 정도로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맞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대치 전국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레미콘의 우선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물연대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조치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공권력이 동원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 이 부분은 화물연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이 뒤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법제화시키려고 법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화물연대의 문제가 화물연대, 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까지 엮여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재명의 민주당 쪽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면을 하지 않으면 내일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또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헌법과 법에 위반해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국정조사를 하겠다 하자라고 해놓고선 갑자기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오늘 오후에는 국민의힘이 중진의원들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상민 파면을 요구하고 나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국정조사를 보이콧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해서 여야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상민 파면을 요구하고 나서게 되면 국정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이렇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상민 파면을 들고 나온 것은 지금 전국을 흔들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야 하는데 자기 비리방탄을 위해서 국정조사는 멀고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전혀 싸늘하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약한 고리라고 보이는 이상민 파면을 들고 나와서 국회에서 또 횡포를 부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급박해진 데는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칼 것이 와 있는 데다가 민주당이 지금 거의 쪼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이후를 준비하는 발걸음이 빨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의원 모임이 민주주의 4.0입니다. 이 민주주의 4.0은 친문의원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민주당의 가장 큰 60명 가까이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이 친문계가 주축인 이 모임이 지난 22일, 23일 모임을 가졌고 당장은 이낙연계의 모임입니다. 연대와 공생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어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4.0은 이사장으로 행안부 장관을 지냈던 친문 핵심입니다. 전해철을 이사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낙연계의 연대와 공생의 좌장은 서른 의원입니다. 서른 의원이 어젯밤 늦게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서른이 다음 달 초쯤 미국을 방문해서 이낙연을 만나겠다 했는데 지금 이재명 측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내년 초로 미뤘습니다. 이낙연을 직접 만나는 것은 그 다음 이낙연이 언제 귀국을 하느냐 6월, 내년 6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2, 3개월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해왔는데 서른이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이재명이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당을 더 이상 어렵게 만들지 말고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최측권들이 모두 구속이 됐지 않느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이럴 때는 사과를 했다. 이럴 때 사과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 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당 대표직을 사퇴를 하고 개인의 신분으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한 다음에 돌아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당당하고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이제 친이낙연계가 나설 것이다. 그 뒤에는 전체적으로 이낙연계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4.0에는 60명이 넘기 때문에 이 친문계와 이낙연계가 손잡을 수 있다. 이재명 이후를 준비한다. 서른의 얘기는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 초부터가 될 것이다. 다음 달에 12월까지는 이재명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스케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자신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소환, 검찰 수사 또 그토록 우려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이재명에 대해서 손절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재명은 3년 초과의 입장에 몰리면서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것이 아마 다음 달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묻지마 공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묻지마 공격. 그 방법으로 이상민 장관 파민을 요구하고 있고 국정조사, 지금 마구잡이식 예산안을 놓고 과거에 우리 정치권에서 본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든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야당이 야대가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횡포를 부린 적은 없습니다. 이걸 단순히 협박이라고 볼 것이냐 거의 난동 수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나서는 것은 이재명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칼 것이 목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만 방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민노총까지도 손잡고 방탄으로 만들어서 연쇄 파업까지 지금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물연대가 불법 파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기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이제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지금은 법치를 바로 세울 때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고 타협하고 할 수가 없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오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중진의원들과 회동을 갖습니다. 비공개 회동입니다. 3선 이상급들입니다. 국정조사도 보이콧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 적은 탄핵을 하든지 또 해임 건의를 하든지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산안에 있어서 만약에 이재명 예산을 밀어붙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벌인다면 내년 예산안은 더 미룰 수밖에 없다. 연기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그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강경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한 대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국면은 역시 각종 범죄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런 국면에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겠느냐.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을 쳐다보는 이재명을 비유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이재명과의 손절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했고 가장 핵심인 이낙연계의 좌장인 설운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당대표직을 사퇴해라. 사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가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갈수록 스스로 수릉에 빠지는 그런 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송은지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